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형수 대변인입니다. 민주당의 취임식 만찬 관련한 비판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새 정부 출범에 어깃장만 놓고 있을 것인가. 민주당이 연일 대통령 취임식 만찬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을 놓아두고 왜 신라호텔에서 만찬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인수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신라호텔 영빈관을 만찬장소로 사용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할 때보다 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취임식을 진시황 즉위식에 비유까지 했습니다. 구중궁궐 청와대에 익숙하다 보니 국민 대통령 취임식이 황제 즉위식으로 보이나 봅니다. 대통령 취임식과 만찬은 국내외 국빈이 초청되는 자리입니다. 행사로 인해 국민들께 불편함을 끼쳐서는 안 되고 참석한 국빈들의 경호와 안전 문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인수위에서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을 두고 오직 정치적인 목적으로 침소봉대하여 어깃장을 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 상정을 반대했고 청와대는 예비비 상정을 두 차례나 가로마가 세정부 집무실 이전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집무실 이전은 국가대사임으로 철저히 계획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세정부 집무실 이전 사업에 진작 협조했더라면 대통령 취임식 만찬을 집무실 부속시설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무실 이전에도 철저한 계획을 강조하는 민주당이 74년 된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는 검수완박 법안은 불과 2주 만에 해치우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 역시 내로남불의 끝판왕 아닙니까? 민주당은 세정부 출범 발목잡기를 그만하고 세정부가 잘 되기를 함께 기원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세정부 출범에 어깃장만 놓고 있을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